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악한 자들의 영혼을 강력하게 끌어가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사 축복받은 자들의 영혼을 부드럽게 인도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며 개시를 전달하는 천사를 두고 맹세하며 경주하여 인도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며 하나님의 명령들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나니 어느 날 동요하게 될 모든 것은 크게 동요하고 뒤를 이어 동요가 반복되도다. 그날의 마음들은 두근거리고 그들의 눈들은 밑으로 쳐져 있으며 저희가 실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 말하며 우리가 부패한 뼈들만 남는데도 그러하느냐고 그리하면 그것이 실로 이른 귀로가 되리라 말하더라. 그러나 그것은 단 한 번이 될 것이라 그때 그들은 심판을 위하여 깨어나 있지 않느냐고 모세의 이야기가 그대에게 이르렀느냐고 주님께서 성스러운 계곡두하로 그를 불러 파라오에게 가라 실로 그는 모든 영역을 벗어난 자이니 그에게 이르러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청결케 하고자 하느냐고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리니 당신은 그분만을 두려워하라고 하라. 그래서 모세는 그에게 큰 예증을 보였더라. 그러나 파라오는 그 진리를 거역하고 오만해하였으며 등을 돌리고 서둘러 떠나 사람들을 불러모아 소리쳐 말하길 내가 가장 높이 있는 너희 주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에게 내세와 현세의 벌을 내리셨느니라. 실로 이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한 교훈이 있노라. 너희를 창조하는 것이 더 어렵느뇨 아니면 그분이 세우신 하늘이겠느뇨. 하나님은 하늘을 가장 높이 두시고 거기에 질서와 온전함을 두셨노라. 그분은 밤을 어둡게 두사 빛을 두셨노라. 대지를 두시되 널떠락게 펼치시어 그곳으로부터 물과 초목을 생산케 하셨으며 산들을 두시되 온전하게 고정하셨으니 너희와 가축들에게 유연케 하기 위해서라. 그러나 대재앙이 다가올 때 그날은 인간이 행한 것들을 회상하는 날이며 지옥이 보는 자 앞에 나타날 때 오만하며 불신하고 현세의 산만을 좋아했던 자들에게는 거주지가 불지옥이 될 것이라.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저속한 욕망들로부터 자신을 자제하였던 자들에게는 거주지가 천국이 될 것이라 그들은 그때가 언제 있을 것이냐고 그대에게 질문하나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그대에게 관계되는 일이뇨. 정말은 그대 주님만 아시는 것으로 그대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경고자에 불과 아니라 그것을 보는 날 그들은 저녁이나 아침 시간에 정도 머문 것 같이 느껴질 것이라.